해냈구나 안녕하세요 옵티비 온라인 여러분 저희 옵티비 버닝 레벨 1 바로 시작할게요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안쉴 것 같은데 레디? 어트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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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제 아 좋아 점핑제 좋아 3 2 1 집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끼워주세요 주변 안있는 분들 발을 내려 붙잡을 괜찮acas 하 varias 척 대박 진짜 난 고마워없 한 잔 아니 저 마음은 약하고 개인인 나아다 으 3 2 1 고맙습니다 자 스쿼트 오늘 하체 많이 할거에요 안 돼요 1 volunteer 미에요? 홀딩이요? 홀딩 곧 홀딩 홀딩 먼저 허리 펴고 다리에 힘 2 1 오케이 자 이번엔 홀딩 말고 그냥 스쿼트 넷 요리야 요리야 어디에 왔다 내려와서 올랐어? 네 엉덩이하고 앞벅지에 힘 허리 펴고 홀딩 자 2 1 아 자 런티 앞으로 갔다 오른발 왼발 천천히 천천히 엉덩이 깊숙하게 내려간때 올라와서 이 다리 안쪽에 지금 포켓돼서 깊숙하게 올라갈 때 기문부터 깊숙하게 올라가세요 고 로켓을 보니 2 1 2 2 신실님이 그랬나? 경기영님 아 경기영님 응 3 2 1 어 아 그래요 자 끝까지 한 번 더 할게요 여기서 홀딩 2 2 2 2 자 지금 5개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완전히 깊숙하게 홀딩 무릎이 미흔장 기역장 돼야돼요 3 2 1 오케이 자 푸쉬업 푸쉬업 플랭크 자세 3 2 1 푸쉬업 플랭크 자세 네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살짝 내려가서 바닥하고 바닥하고 가슴 사이가 주먹 하나 잡을 정도로 푸쉬업 홀딩 푸쉬업 플랭크 푸쉬업 플랭크 2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바로 손 이렇게 바꿔서 플랭크로 3 2 플랭크 포에 계속 힘주고 엉덩이 높게 말고 낮추고 등기랑 똑같은 위스킹 계속 힘주는 거예요 자 3 2 1 3 2 그 다음에 다시 푸쉬업 플랭크 자세에 가서 앞으로 찍을게요 3 2 1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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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빠르게 간래 더 빠르게 엄청 빠르게 야 이거 더 빠르게 자 한 번 버렸다 이거 좀 추천해 1 2 2 1 2 자 이제 엎드려서 칼 좀 펴주고 다리 펴주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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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1 1 1 1 2 1 2 2 2 1 2 2 2 3 2 2 1 2 2 2 3 2 3 2 2 3 2 2 2 3 2 바퀴에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크레인. 자, 지금부터 맥시멈의 홀딩. 쭉 다정. 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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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 망했다. 옥트몰라인 여러분, 바로 레벨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디가야? 어 잠재 호흡신데 뚜껑 내어만 그지 사실 툭 툭 툭 헛 툭 툭 아 아 아 후시업 후시업 갑시다 후시업 갑시다 후시업 1, 2, 1, 4 자, 등간의 솔딩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flow 3개 하나 둘 셋 홀딩 계속 홀딩 다시 다시 1 2 1 컴퓨터 팔 팔 위로 쭉 잘 끝났습니다 파이팅 레스틱 홀딩 자 5개 홀딩 홀딩 3개 하나 둘 셋 홀딩 자 2개 하나 둘 홀딩 자 플레이크 그대로 플레이크 둘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복근에 힘주어서 엉덩에 힘주고 자 자 상태로 왼발 오른쪽을 탈게요 위로 엉덩이 힘줘서 열 번 셋 셋 셋 셋 열 열 번 한 다음에 플레이크 하나 둘 하나 플레이크 여섯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섯 플레이크 옳죠 자 셋 셋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플레이크 올려버린 앞몸 치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 살고있게 꺼져 틀어줘,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이어갑시다 들어가서 자, 팔걸 뛰기 점핑에서 다시 자, 타인이, 타인으로 갔어요 자, 타인으로 갔어요 가자 다음, 다음으로 가자 파이팅 파이팅 가자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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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차례니 겨울 밥 부었단 말이야 2, 2, 1 2, 1 3, 2, 1 3, 2, 1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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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에 찍고, 왼쪽, 자, 땡클, 발 쭉쭉 펴고, 쭉쭉, 접고. 5.. 1.. 2 3 2 1 자 다리 쭉쭉 뛰고 레그레이션 오케이? 잘 올려 바꾸면 바꾸면 돼? 어 바꾸면 돼 허리 바꾸신 분들은 허리 바꾸세요 무릎 쭉쭉 뛰고 허리 허리 살짝 길어서 호흡에서 등장 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 멈춰요 중간에서 멈춰 무릎 쭉쭉 뛰고 5번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셋 홀딩 멈춰 멈춰 자 2번 하나 둘 멈춰 셋 3 2 1 오케이 아홉 홀딩 자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올린 상태로 팔꿈치로 찍어주세요 응 어 오케이 오케이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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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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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하나 둘 셋 넷 홀딩 자 3번 하나 둘 셋 홀딩 2번 하나 둘 홀딩 멈춰 자 가위차기 오른발 왼발 괜찮았다 자 뒷세트 나왔어 뒷세트 가자 뒷세트 자 다리 모아서 홀딩 중간에서 자 다시 가위차기 하나 양발이 하나 벗어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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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가 자 가위차기 3번 양발이 하나 홀딩 오케이 셋 셋 셋 셋 둘 원 자 팔 팔 다리 숙혀고 오른발 왼발 오케이 네 이거는 되나요? 넷 넷 넷 둘 원 이거를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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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팔 팔 팔 다섯 번 둘 셋 넷 다섯 번 한 다음에 위에 멈춰요 셋 둘 셋 셋 넷 넷 해냈다 해냈다 해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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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토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해냈습니다 해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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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몰라